토요일 13일 날 어떤 팀이 거기에 있는 사냐면요. 여러분들 미리 듣고 감사하겠습니다. 여러분 바쁘지 않으시잖아요. 자, 오늘 13일 날 팀은 지금 팀 참가를 한 지가 63명, 아 66명이래요. 우리나라와 국악발전회에서 만들어진 국악예술중고등학교가 있었습니다. 거기에 1기, 2기 졸업생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벌써 역사가 66명이 됐는데 거기에 출발한 팀들이 바로 우리 민속악기를 다루는 소중한 일과 관람단이 있습니다. 그 팀이 이번 토요일 날 오후 3시부터 여러분에게 거친 우리 민속악기 연주를 해드릴 텐데요. 소중한 그런 시간대에 우리의 조통악기의 리듬을 다시 한번 감상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할 것 같습니다. 아, 이번 토요일 날 3시, 돌아오는 토요일 날 3시 약 1시간 정도 연주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찾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 아까 말씀대로 우리 춤 달아팀, 우리 주영 촬영할 때 우리 오신 우리 팬 여러분은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함께 촬영도 이루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같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오늘 우리 서울 놀이바당 공연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아름다운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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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